한 30초씩 해줄 수 있어요? 30초요? 15초로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? 그럼 시간 초? 네, 알겠습니다. 시작! 음... 홍독이는 15초 동안 애교를 해야 하는데 지금 멤버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서 뭐하네요? 음... 나만 그럴 줄 알지? 그러면 너네 차례야! 그럼 안녕! 15초 지났겠디?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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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키모 자고 그래! 지금 시간은... 지금 시간은 몇 시야? 11시 45분인데 이제 늦었으니까 다들 들어가서 코 자야 돼, 알겠디? 내가 순서를 두 번째로 한 이유는 멤버들이 뒤에 할 게 없어지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빨리 왔어! 그러면 우리 빛날이 활동도 많이 많이 응원해주고 유니버스, I love you! 안녕! 안녕! 이제 주말이다! 휘이 주말이니까 노노나나 먹고... 화이팅! 화이팅! 안녕! 나는 펜타곤의 휘이라고 해 다들 다들 아프지 말고 감기 조심하고 항상 화이팅하자! 이앗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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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시작해서 나도 하고 있어!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페비탈이 났지! 하지만 예쁘게 봐줘! 그리고 다음 멤버들도 예쁘게 애교할 거야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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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우리 엄마한테도 애교 안 하는데 정말 아이돌은 힘든 거야? 애교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안녕! 나 갈게! 안녕! 안녕! 안녕하.. 안녕하세요! 안녕하라고 해요! 오랜만에 홈키라이 왔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안녕! 안녕! 또 봐요! 안녕! 우왕! 못하겠어! 진호님은 설치 못하는 것 같은데 안녕? 이제 12시가 되네? 저 피곤해서 눈이 밝혀졌어요! 그냥 잊어버려주면 어떠실까? 많이 안 해주세요! 안녕하데요! 귀요미 우석입니다! 우리 내일도 힘내자 다 힘내자 우리 모두 힘내자 감사합니다! 안녕하세요! 2 2 3 4 5 6 7 8 9 10 10 9 10 10 10 10 11 11 11 11 12 11 12 13